한글자막 지진 된 건가? 된 거 맞나? 안 된 건가? 왜 난 댓글에 안 보이는 것인가 된 거니? 안 된 거니? 내 와이파이가 또 이상한 거니? 끊겨요? 끊기나? 끊겨요? 안 끊겨? 안녕하십니까 나 물어본 지가 방금 한 20초 지났나? 근데 이제 안 끊겨요 막 올라와 아이고 I'm back with golden Die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또 칭혈됩니까? 아이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아니다 좀만 더 이따 얘기해야겠다 아니다 3D부터 좀 들어봅시다 더 많은 친구들 okay now you more than me I'm losing I don't put these songs to good use I don't put my city on my back In the world, not my name, I'm the truth See it in motion in 3D You won't regret me You shouldn't drink a fatty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집 조명이 참 좋은 게 오늘 피부가 갔는데 진짜 맑게 나온다 너무 좋다 압출 좀 많이 해가지고 알죠? 아무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첫 솔로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정국입니다 어때요? 앨범 어때요? 괜찮아? 앨범 괜찮아요? 참 지금 그 너무 약간 파트가 약간 두 파트로 나뉘는데 녹음을 한 시즌과 이제 아닌가? 그냥 정신 없긴 했다 준비하는데 녹음도 그렇고 이제 프로모도 그렇고 비행기 타는 것도 그렇고 정말 정신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간만에 느껴보는 강행군이었어요 그래도 잘 먹고 잘 하고 잘 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재밌는 여정이었어요 여기 앨범을 내기 전까지 저는 확실히 뭔가를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힘들고 귀찮고 어려워도 뭐라도 하는 게 약간 성격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진짜 막 너무 힘들어 하면서 그래도 시간 지났을 때는 확실히 뭔가를 하는 게 참 맞는 사람인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정말 앨범을 많이 기다려주셨을 텐데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드디어 냈어요 드디어 냈네요 저희가 이제 곧 또 다른 스케줄도 있고 또... 뭐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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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도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몸이 좀 본능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죽지도 않고 또 온 감기 녀석이 또 도졌어요 감기가 그래서 지금 주사 맞고 약 먹고 해가지고 괜찮아졌는데 지금 몸이 참 이상한 게 평소에는 아무리 뭐 술을 많이 마시던가 아니면 몸에 좀 해로운 짓을 해도 막 괜찮거든요? 정말 정말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막상 뭔가 앞에 큰 스케줄이 있거나 막 그러면 이상하게 얘가 스멀스멀 와요 몸이 약간 긴장해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이게 제 그 징크스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좀 빼야되겠다 이거 아 그래서 이제 곧 또 큰 스케줄들이 몇 개 있잖아요 제가 근데 그 전까지는 빨리 최대한 나 낫겠습니다 아 이게 이상해 진짜 진짜 이상한 거 같아 아 진짜 길었다 정말 길었다 약간 실감이 안 나는데 근데 아무튼 후련하네요 세븐 때부터 진짜 제가 11월 달까지의 스케줄을 딱 받았는데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를 내가 내 자신이 좀 안 부끄럽게 스스로 또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좀 숙연해지거나 부끄러워지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 않게 하면서 활동을 과연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스스로 엄청 많이 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렇게 또 참 어떻게 지나가네요 이게 그래도 아 근데 그리고 뭐 제가 요즘 살 빠졌다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리 뭐 찍어놓은 콘텐츠들도 분명 있겠죠 보면 살 들어 나온다 보면은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왕 먹고 활동을 할 때가 있고 어? 쪘네? 왕 빼고 활동을 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살이 빠졌을 때는 뭔가 많이 뭔가 한 게 없다? 아무튼 스탠리 뉴욕스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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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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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녹음할 때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녹음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거의 막 앤드류가 옆에서 막 지휘하면 나는 이제... 진짜 완전 혼이 나간 상태에서 해가지고... 심지어 이게 수족 녹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곡이. 하루 만에 끝낸 건데 하루 만에 이제 곡을 녹음을 끝냈어요. 근데 이제 세븐 녹음한 다음날? 아니 세븐 녹음한 당일날 이제 스탠딩 넥스를 듣고 이제 듣고 가서 호텔에서 이제 연습하고 이제 다음날 녹음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랬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좀 옆에서 앤드류가 많이 디렉도 잘 봐주고 또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꽤나 너무 괜찮게 결과물이 나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수정을 한 번도 안 한 곡은 이 곡이 처음인 것 같아요. 한 녹음 몇 시간 했지? 보통 제가 녹음을 되게 빨리 끝내요. 보통 되게 빨리 끝내는 편인데 근데 이 곡은 진짜 곡이 너무 어렵기도 했었고 코러스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한 4시간 걸렸나? 4시간? 4시간은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살짝 애착이 많은 곡인데 근데 그 애착이 약간 기억이 안 나는 애착이라고 해야 되다가 너무 정신없이 녹음해가지고 거의 옆에서 앤드류가 지휘했다니까요. 그래도 참 잘 따라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곡을 한번 들어보시죠. 4시간 정도? 이제 총연구청 연구청 1,000 Zukunft 1,000 bung 1,000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이거 술 아니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It's not alcohol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변경하지 마세요 변경하면 안 돼요 변경하지 마세요 변경하지 마세요 일파람 소리 제가 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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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 you know there's somebody in me hope you know there's somebody in me hope you know there's somebody in me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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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last night, I went to the club, and I came back and back and I should've known. and that's why I'm too sad to dance That's why I'm too sad to dance This morning I knocked your door Just to admit my flaws But you said you've heard it all before This Christmas I got no gift Do I really deserve all this? So I head straight down to the liquor store Cause I'm way too sad, way too sad to dance I'm way too sad to dance Cause I got to cut out my friends agree A broken heart and nobody And that's why I'm too sad to dance And now I just wait by the telephone And we're coming back and I shouldn't know And that's why I'm too sad to dance And that's why I'm too sad to dance And that's why I'm too sad to dance So I call up my pops last night And that's why I'm too sad to dance You won't need no romance They told me Walk that walk alone I talked and talked enough Cause you don't need no one to dance 이 휘파람은 나 아니야 이 휘파람은 내가 안 불렀어 슈파람은 뭐라고? 마지막으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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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번호 지장해서 되게 웃겼어 아무튼 골고루 음악 좋아해줘서 좋았고 그게 제가 원했던 반응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한 앨범에 최대한 중복되지 않... 중복된 장르를 넣지 않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겹치는 게 아예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딱 아미 여러분들이 곡을 너무 골고루 좋아해 주니까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솔직히 저는 타이틀도 물론 좋지만 정말 애착이 가는 세 개의 타이틀이지만 수록곡도 그거 못지않게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수록곡이라 솔직히 막 관심을 크게 안 가져주시는... 그러니까 저도 보통 이제 타이틀 위주로만 들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럴 텐데 정말 리스너들이 아니라면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곡만 어쨌든 입맛에 맞게끔 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근데 이번 봤는데 너무 골고루 다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타이틀도 잘 되는 거 물론 좋지만 저는 솔직히 뭐 수치나 기록이나 이런 게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면 참 좋긴 하겠죠, 근데 근데 솔직히 이번 앨범은 그런 거보다는 그냥... 그냥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앨범이었던 거 같아요 그래도 이번 앨범에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봤으니까 또 다음 앨범을 내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낼 거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또 정말 좀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저는 이제 솔로보다는 방탄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또 타이 계속 길 수도 있고 뭐 그 사이에 또 싱글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건 모르는 거지만 아무튼 이제 스멀스멀 또 작업도 좀 참여도 하고 한 번 또 해보면서 제가 또 새로운 곡들을 여러분들에게 빨리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헤헷 지금 댓글을 좀 읽어볼까? 배고파 저 오늘 한 끼도 못 먹을 거 같아서 한국어 싱글도 해달라고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해야죠 나 한국인데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근데 이게 싱글이 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어로 된 당연히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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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이게 이게 버릇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버릇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사를 써보려고 하잖아 그러면 연관된 게 아미들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나는 이제 가사나 뭐 트랙이나 이런 거를 본인이 쓰는 거 너무 존중하고 너무 중요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봐봐, 나보다 일단은 봐봐 정말 잘하는 작곡가들이 너무 많지 내가 지금 열심히 했어, 한다고 해 근데 내가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표현하는 거를 그 사람이 구현을 해주는 게 퀄리티가 높을까?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하나 뚝딱거리면서 했지만 그거를 그냥 또 어쨌든 디벨로 받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봐봐, 나는 일단 작곡은 이제 안 할 거야 물론 아이디어는 낼 수 있을 거 같아 근데 뭐 이제 장르라든가 아니면 그거를 기반으로 가져가야 되는 어떤 색깔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는 가져갈 수 있겠... 그러니까 참여를 할 수 있겠다만 내가 트랙을 찍는다? 이거는 시간 낭비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얼마나 좋은 곡들이 많고 많은 작업물을 가지고 있는 작곡가들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숨어있는 인재들과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물론 뭐 나중에 하게 된다면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그렇고 또 가사 같은 건 솔직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지? 제가 약간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좀 오래 가지고 가지 않아요, 기억에 그렇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있는 건 아닌데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이는 건 맞기는 한데 뭐라 해야 돼, 사람 전체가 너무 단순해서 그런가? 뭐 풀어내고 싶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소리지 알아요? 이게 진짜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풀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풀어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를 풀어내 그거를 내용으로 가지고 가사를 해서 그것도 약간 이상하잖아, 뭐 할 수 있겠다만 아무튼 그래요 제가 그리고 가사 쓰면 항상 아미한테 무슨 메시지를 뭐 어떤 걸 줘서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회로가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가사 나오지가 않아요 뭐 어떤 어떤 내용을 만들어서 하려고 해도 솔직히 내 지식과 어의력 그다음에 표현력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진짜 단순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가사도 어려워 근데 쓰고 싶기는 해 근데 그게 솔직히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뭐라 해야 될까? 아미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스틸위드도 마이도 솔직히 다 아미 여러분들한테 썼던 거고 스틸위드도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코로나 팬데믹 그때 너무 절절하고 보고 싶어 죽겠는데 막 그런 감정 상태에서 진짜 그냥 하고 싶어 썼으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썼으니까 그렇게 그냥 줄줄줄 푹푹 나왔지 저기 뭐야 태형이 형 왔네? 뭐야 뭐야 나랑 지민이 지금 너희 집으로 간다 아이 오지마 싫어 오지마 지금 집 청소도 안 해가지고 지금 아무튼 진짜 오겠어? 아니다 진짜 오겠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와 와 와 이래 안 한다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도 없다 그거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긴다고 해도 그거는 아미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될 것이다 결국에는 그래서 아미송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팬송이 돼버리는 거야 난 그게 좋아 그냥 내가 솔직히 내가 하는 작업물들은 뭔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면 너무 감사는 한데 너무 좋겠는데 근데 나는 공감은 모르겠고 솔직히 그냥 아미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무수히 많이 생각 평소에 생각 절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미 여러분들 생각 너무 많이 났는데 그냥 뭔가 내가 약간 그런 느낌이다 내가 힘든 일이 생겼어요 뭐 절절해 막 죽겠어 막 막 답답해 그 답답함을 뭔가 이야기를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이 답답함을 아미 여러분들한테 약간 고민인 것 마냥 얘기를 하는 그런 곡을 내고 싶은 약간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아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약간 그런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다르다는 게 그러니까 참 나답다 나는 그냥 그래서 진짜 나는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되니까 잘 그래서 이제 남준이 형이나 윤기 형이나 허비 형이나 그러한 뭐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작업하는 모든 가수분들 보면 정말 정말 멋있죠 리스백하고 어쨌든 나는 잘 못하는 것들이니까 그거 너무 존경하고 뭐 근데 뭐 사람이 변하지 말라는 건 없으니까 뭐 저도 또 살면서 바뀔 수도 있고 진짜 그대로일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아무튼 잘 되겠죠 뭐 잘 되겠죠 뭐 배고프다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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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약 먹어야 되는데 감기약도 지금 빈속에 먹어서 속 쓰레기 좋겠어 근데 거기다가 커피를 또 때려 먹고 있는 아무튼 오늘 뭔가 전하고 싶은 얘기 그런 건 좀 다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기 뭐야 제가 이제 골든 앨범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아마 쭉쭉쭉 좀 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미리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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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앨범 기다려주고 지금도 계속 응원해주고 있고 항상 항시 정말 고마워요 정말 감사드리고 약간 앨범이 나오니까 약간 이렇게 알아? 이렇게 한 거? 여기 뭔가 뻥 뚫린 느낌? 약간 넋나간 넋이 나간 느낌으로 아무튼 여러분들 고마워 내가 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제가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없으면 저 노래 못 해요 무대 못 하고 이런 프로모 못 돌고 라디오 못 가고 못 해요 나 아무것도 그러니까 제가 더 고마워야 되는 게 맞죠 알겠죠? 아무튼 근데 걱정도 다 안 되었어요 빨리 라이브 끊어야 되겠어요 언제 쳐들어지면 어떤 낑판을 치고 있을지 몰라 지금 아마 둘이 만나서 술 마셨을 거거든 그래서 어떤 낑판을 볼지 몰라 나 그냥 오늘 이렇게 딱 잔잔하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알겠죠?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꼭 그거 잊지 마요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아미의 존재에 대해서 아미의 존재에 대해서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 존재 딱 팔아보면서 열심히 한 번 또 챕터 3를 향해 한번 달려가 봐야죠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이 오는 건 아니고 요즘 좀 하도 달리다가 이제 조금 며칠 쉬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잠을 잘 못 자요 못 자서 지금 한 3일 정도 3일 정도를 한 6시간 잤나? 그래가지고 근데도 지금 막 졸린 거는 아니에요 약간 너무 피곤은 한데 아무튼 괜찮아요 원래 오늘 좀 쉬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못 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쉽지 않거든요 삶이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저 가볼게요 이제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국이었습니다 골든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빠빠잉 아무래도 아프지 말고 잠 잘 자고 항상 건강 잘 챙기고 알겠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은 무대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